계속된 가뭄에다 이른 더위까지 겹치면서 각종 병해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외래해충인 멸광나방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옥수수밭입니다. 줄기마다 성한 잎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멸광나방 애벌레 때문입니다. 멸광나방 애벌레는 초기에는 잎을 갉아먹지만 성충으로 성장하면 무서운 속도로 작물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는 옥수수뿐만 아니라 벼와 사료 작물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뭄이 극심하여 농사 조사료 생산하는데 아주 심히 힘들었는데 멸광나방의 피해까지 덮쳐서 안동과 울진, 경주를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신고가 접수돼 경북 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적어 멸광나방 산란에 유리한 조건이 됐습니다. 멸광나방의 경우 중국에서 나라와 벼, 옥수수 등 벽과 식물과 초지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초기 방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경상북도는 긴급 방제에 나섰지만 농민들은 가뭄에 겹친 해충 걱정에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